오징어 1개 그녀를 먹었어요 오징어 2개 어디 가고 있는지 5개 오징어 2개 오징어 2개 오징어 1개 오징어 2개 오징어 1개 오징어 3개 고추장 1스푼 약밥 1개 파 1개 청양고추 1개 청양고추 1개 청양고추 2개 생강청 1개 그 다음에 한 수저씩 넣을거에요 야채가 호박이 없더라구요 호박이 없어서 냉동해 놓은거 슉 히히히히 니꺼 아니야 이번에도 집사꺼야 그럼 만들때 보여줄게요 먹둥이 말고 히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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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1스푼 간장 1스푼 오박 많이.. 하아라 무쇠 생강청 설탕 1스푼 1스푼 2스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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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스푼 수분 1스푼 호박 넣으면 맛있는데 호박이 없어서 한기름 한 수저 후추 약간 전물 후추맛 다 끓일 때쯤에 후추와 참기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소금 후추 이거는 촬영류 이거는 로션 파츠 여기 이따 밥 빌어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 사람도 너무 늦지 말세요 이렇게 밥 먹어요 끝내버렸어요 같이 버서 먹어요 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